오늘은 평택 만두 샤브정볼맛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치는 평택 중심가에서 다소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맛은 정말 입깔났습니다 매생일추 만두 샤브정볼 이라는 메뉴였는데 1인당 12,000원 2인 이상부터 충분히 가능하고요 멜필 유나베 만두 칼국수 볶음밥 센스로 나오고 만두는 고기만두와 정치만두가 반반으로 나왔어요 멜필 유나베도 정말 맛있고 매생미가 들어가 있어서 맛도 맛이지만 정말 건강에서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고기만두와 정치만두 칼국수 하나하나가 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미 이곳은 평택에 소생활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있을 정도로 고기만두의 맛집이었고요 카메평정도 굉장히 높은 맛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 만두를 정보를 정보를 넣어서 먹는 거라 이거잖아 그리고 또 막내로 만두에 다 넣어서 먹는 거라 이거잖아 먹자 드셔보십시오 소감 맛있어? 네 맛있어? 네 맛있어 맛있어 먹자 맛있어 네 맛있어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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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습니까? 야들야들하고 많이 살고 있어요 아 그래? 매장에 하고도 가져먹어보면 맛있어 이번에는 김치만두를 먹어볼게 김치만두 김치만두 어디에 보지? 아 김치만두도 칼칼하고 맛있다 김치만두 아 반숙한 씹만 해가지고 맛밭 못 깨지마 지금 배부른데 뭐 아아 잘해봐 그래가지고 약간 짜작짠해져야 되는거 아니야 아 뭐 되는거 같아 고양이 나오는거 같아 집사장에서 시원하게 나가는거 같아 아빠가 조금만 더 먹을까? 오빠 조금만 더 먹을까? 아 아 아 아 아 잠시 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